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m Dr. Kim, who launched a multi-lingue 카페 채널. Buenos días. Sir Dr. Kim, que dirá el canal de cafe multi-lingu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서, 즉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1-5강 인사안부 근황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5강 인사안부 근황에 관련된 문장들의 영어와 스페인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장, 요즘 뭐하세요? What are you up to recently?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How healthy are you? 무슨 좋은 일 있어요? Any good news? 별일 없으시죠? How is everything? 요즘 John Smith 씨는 어떻게 지내요? How is John Smith doing lately? 저는 건강해요. I'm healthy. 몸이 안 좋았어요. I was not feeling well. 아이가 생겼어요. I'm pregnant. 항상 똑같죠. Same as always. 요즘 그래요. 소소. 대화.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취직했어요. I got a job. 축하해요. Well, congratulations. 요즘 뭐하세요? 요즘 뭐하세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n, Fred? ゃ Via hon ave krit? Bueno. 여보세요? 여기 ahora 집어넣습니다. 뭐음이 안 좋았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므바드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쓸 럴, 직접 목적의 DO이고, 머머에게는 간접 목적의 D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스페인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하세요?에서 여기 한국에서는 주어, 즉 영어의 U인 당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세요가 동사 V가 되겠고, 뭐가 목적어 O로 삼형식으로, 요즘 뭐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What are you up to recently?에서 U가 주 S 되겠습니다. 그리고 A up to가 동사 V, What 목적어 O, 삼형식으로, 그래서 U, 당신은 What, 무엇을 A up to 하세요? Recently, 요즘, 즉 recently, 요즘. What are you up to, 즉 당신은 What are you up to, 뭐하세요? 되겠습니다. 요즘 뭐하세요?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게 아세, 엔 에스토스 디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스테드 라는 주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그리고 아세가 동사 V가 되겠고, 게가 목적어 O로 삼형식으로, 엔 에스토스 디아스, 요즘 게 아세, 뭐하세요? 즉 당신은. 게 아세, 엔 에스토 디아스, 요즘 당신은 뭐하세요? 되겠습니다. 이때 게가 무엇이죠? 아세가 하다고. 그래서 게 아세, 엔 에스토스 디아스, 요즘 뭐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자, 이 문장은 그대로 그냥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통문장으로, 오히려 분석이 애매한 경우는 그냥 통문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비를 가지고 설명 드린지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대로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영어로 보시면 How health are you? 에서 유가 주 S 되겠습니다. 아가 동사 V, How health? 가 헬스가 주격보호 Sg. 이영식으로 How health are you? 즉 당신의 건강은 How health are you? 즉 당신의 건강은 어떠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어는 Get al su salud. 즉 salud. 즉 당신의 건강은 Get al. 즉 어떠세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How health are you? 나 Get al su salud. 요즘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냥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How health are you? Get al su salud.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좋은일이 있어요? 에서 무슨 좋은일이 주 S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있어요가 동사 V.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좋은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Any good news 에서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즉 좋은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tiene alguna buena noticia 에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당신이라는 usted가 생략됐다고 보고 DNA가 동사 V. alguna buena noticia가 목적 O로서 삼형식으로 DNA 뭐 있습니까? 알구나 무슨 buena noticia 즉 좋은 noticia 소식 즉 무슨 좋은일이 있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알구나 buena noticia 무슨 좋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일 없으시죠? 그냥 그대로 분석을 없이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오죠. How is everything? 에서 everything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제가 동사 V. 그래서 일형식이죠. How is everything? 별일 없으시죠?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todo bien, todo bien. 즉 todo 모든 것이 bien 좋죠. 즉 별일 없으시죠? 되겠습니다. todo bien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존 스미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또는 베드로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내요? 그래서 존 스미스, 베드로 씨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지내요가 동사 V. 일형식으로 요즘 존 스미스 또는 베드로 씨는 어떻게 지내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How is John Smith doing lately? 에서 lately에서 John Smith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Is doing이 동사 V. 일형식으로 존 스미스 씨는 lately, 요즘 How is doing? 어떻게 지내세요? 즉, How is John Smith doing lately? lately니까 요즘 How is John Smith doing? John Smith는 어떻게 지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Que tal esta el senero Pedro 에서 El senero Pedro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Esta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Que tal 즉, 어떻게 지내세요? Esta el senero Pedro 즉, 베드로 씨는 그래서 Que tal esta el senero Pedro 즉, 베드로 씨는 Que tal esta 어떻게 지내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건강해요에서 저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해요가 동사 V. 건강이 죽죽보호해서 C로 이형식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m healthy에서 I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M 동사 V. healthy가 죽죽보호해서 C. 이형식으로 I am, I'm healthy. 저는 건강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Yo estoy and forma 저요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estoy 동사 V. 이런 식으로 Yo estoy and forma 저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Yo estoy and forma 저는 건강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몸이 안 좋았어요. 이것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영어를 보시면 I was not feeling well 즉, I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오죠. 명령문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I가 주에서 Was not feeling well 그래서 저는 Was not feeling well 즉, 좋지 않습니다. 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I was not feeling well 즉, 몸이 안 좋았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E estado enfermo 에서 자, 여기서 E estado가 동사 V가 되겠고 enfermo가 주격 보호에서 C 그 다음 E estado enferma 여기에서 enfermo는 남성이고 enferma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 즉, 영어의 I인 스페인어에 Yo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Yo가 주어 생략되고 그래서 E estado 또는 E estado가 둘 다 동사 V 그 다음 enfermo, enferma가 주격 보호에서 C 되겠습니다. enfermo, enferma는 아프단 말이죠. E estado enfermo E estado enferma 즉, 아픕니다. 즉, 몸이 안 좋았어요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I가 주에서 보겠습니다. 생겨쓰요 가 동사 V 그래서 1형식으로 I가 생겨쓰요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보시면 I'm pregnant 해서 I가 주에서 M 동사 V pregnant 가 주격 보호에서 C 2형식으로 I'm pregnant 즉, pregnant 임신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I'm pregnant 저는 임신했어요 즉, 아이가 생겨쓰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estois embrasada 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아이인 yo가 생략되었습니다. yo estois embrasada 되겠죠. estois 동사 V embrasada 주격 보호에서 C 2형식으로 마찬가지로 estois embrasada 임신했어요 되겠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즉, 아이가 생겼어요 되겠습니다.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죠 same as always 즉, same 똑같죠 as always 항상 as always 항상 same 똑같죠 그 다음 igual 똑같죠 como siempre 항상 똑같죠 되겠습니다.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so so hacia así 되겠습니다. hacia así 그 다음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유인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지냈어요 가 동사 V 일형식으로 어떻게 지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How have you been 에서 유가 주 s 되겠습니다. have been 동사 V 일형식으로 How have you been 즉,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에서 have 그 다음에 비 동사의 과거분사 과거분사인 pp인 been 되어 있습니다. 보통 How have you been 은 How are you 와 차이점은 무척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완료시제를 씁니다. How have you been 참 무척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How are you 로 쓰죠. 의미는 똑같죠. 어떻게 지냈어요 되겠습니다.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요. 그 다음 스페인으로 보시면 I got a job 에서 I got a job I got a job 동사 V a job 목적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got a job 즉,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got a job 에서 I got a job 에서 got 동사 V a job 목적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got a job 즉, 직업을 가졌습니다. 즉, 취직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으로 보시면 에 콘세기도 콘세기도 트라바호 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즉, 나는 이라는 요가 청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에 콘세기도 동사 V 트라바호 목적오 또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에 콘세기도 트라바호 즉, 직업을 찾았습니다. 즉, 취직했어요 되겠습니다. 에 콘세기도 에 콘세기도 트라바호 즉, 취직했어요. 그 다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그 다음 Felicidades Felicidade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능들과 의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요즘 뭐 하세요? What are you up to recently?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How healthy are you? 무슨 좋은 일 있어요? Any good news? 별일 없으시죠?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doing lately? 저는 건강해요 I'm healthy 몸이 안 좋았어요 I was not feeling well 아이가 생겼어요 I'm pregnant 항상 똑같죠 Same as always 그저 그래요 소소 대화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취직했어요 I got a job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요즘 뭐 하세요? Que hace en estos días?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Que tal su salud? 무슨 좋은 일 있어요? Tiene alguna buena noticia? 별일 없으시죠? ¿todo bien?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Que tal está el señor Pedro? 저는 건강해요 yo estoy en forma 몸이 안 좋았어요 he estado enfermo 아이가 생겼어요 estoy embarazada 항상 똑같죠 igual como siempr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는 보충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Nos vemos lueg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